랩 저 맨사예요 뭐야 이거 뱀 소류는 모브를 찾아다녀야 돼요 시간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또 계속 쉬지않고 잡아야돼 쉬지않고 계속 쉬지않고 이거 먹으러 가는 동안 못잡는다? 개손해예요 아시겠어요? 뱀손에 이렇게 하는거다 자 이 초반에 방어력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왜 필요해 그쵸? 안 맞으면 되는데 그쵸? 화력이 높아야 파밍을 더 많이 하고 파밍을 많이 해야 경험치를 또 먹고 경험치를 먹어야 또 강해지고 이 스노우볼링 선순환을 이제 시켜야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량 아니면은 요런 개틀링 토끼건 내 개틀링 토끼건을 공장룩은 마우스 펴서 맹키로 키워야될거 같은데 이렇게 이건 뭐야? 이런거 이렇게 하면 좋아? 아아 이거 무기구나 가장 가까운 저한테 투사체를 빠르게 발산한다 이거 9일거 같은데 초반용일거 같은데 일단 골라볼게요 일단 다 골라봐야 뭐가 좋은지 알아요 이건 뭐야? 아 이렇게 E도 한 번씩 쓰고 아 이렇게 한 번씩 쓰고 일단 해 아무나 홀라 징크스 이거 패시브는 어떻게 해서 터져? 어 저기 막 터져 막 갑자기 이렇게 뱀 사자의 비가 뱀 모아서 뱀 토끼건 뒤에서 계속 쏘는게 토끼건 같애 괜찮은 애 알아서 때려주는거 편리하면 뭐다? 편리하면 당연히 뭔가 손해보는게 있다 데미지든 뭐든 손해보는게 있다 편리하면 반대급으로 뭔가 포기하는 스탯이 있다 편리하 편리하면 안돼 탭 탭이 뭔데 아 뭐 합치는거야? 아 이것도 합치게 해놨구나 편리하면 안돼 편리할라고 하지마 아 일부러 맞았어요 제가 먹을라고 아 이거 느려졌어 아 스탯 0 이렇게 어 돋는다 오케이 요거 뭘 빵해주자 빵이에요 먹어주고 개쉬운데요? 이거 튜토리얼이라 그런가? 뭐 이게 언제 터지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게 그냥 터지는건가? 아 70마리를 처치할때마다 아... 피해냔 근데 R은 별로 쎄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쿨이 기냐? 뭐 개쎈데나? 야 개쎈데? 그냥 밀면 되는데? 빵이에요 뭐야 얘 아아 지구 오케이 나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한쪽 뚫고 지나갔어야지 아니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는건지 쉐라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섞어 무기를 섞어요 보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잘 고르면 돼 돈 쓰셈 아 이거 어 나 돈 쓸래 왜 이거 거절했는데 왜이래 이거 버벅거리냐 그래도 난 징크스 죽게니까 징크스로 할게요 피해량 이쇽 재생 나 얼마였어 60원? 목표 2분동안 생존 성공 5분동안 생존 못함 안한거 맞네 아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 파악하느라 오케이 이제 나 알았어요 이제 그냥 하면 돼 그냥 무기 조합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게임은 이런 게임은 특별하게 뭐 뭐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그렇지가 않아 이거 이거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거 뭐야 사자의 비가 봐봐 탭을 눌러 사자의 비가가 들어가는게 뭐야 어떻게 알아야 돼 사자의 비가가 있는거 사자의 비가 사자의 비가 사자의 비가 야옹야옹 야옹야옹 어? 나 비가였어 어? 이건 뭔데 얘는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 요거 3 대면은 여기도 표시되게 해주지 아이 근접용이다 9 이 Avec 요거 이게...봐바요 이렇게 돌잖아요 저게 그니까 나는 나도 이렇게같이 둘 seemingly 돌아줘야돼 같이 돌아야지 계속 공격하면서 도는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무빙도 신경 써줘야된다 귀여운 발사기 어 됐네 그럼 된거야,나? 봐봐 봐봐요 어떻게 맞추는지 자 여기 봐봐요 이잉 iene어문이 없네 이걸 다 하면 이게 된다는건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너무 빨라서 생각해보니까 별 필요없는것같아 3레벨 저거 돌아가는거 성서임? 아냐 새오리칼날이야 뭐야? 졸라 허적하잖아 당연히 피해량 찍지 여기서 누가 어? 체력하고 그거 찍어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여기 오랫동안 채우고 있으면 뭐가 있나보네 이 전투복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좋아지는거야? 야호 야호 하나밖에 못먹거든? 귀여운 발사기 아 또 나왔다 이거 오예 ㅠㅠㅠㅠ 리 joint 진짜 말았죠? 파악했다고 음ㅠㅠ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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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kay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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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단궁이 계속 뜨는거야 야 이거 먹기싫은데 빵이에요 다섯개 다섯개 빵이에요 다섯개 이거 그거네 어 여기 또 뭐 먹을거있다 팀하이라이트 영상이래 뭐야 족밥이잖아 꺼지시고 안 맞았어 생천대가리 맞춰주시고 으이이임이에이ㅣㅠㅠ 으이ㅇ이ㅣㅣ- 으이임 enamlem 지우기 지우기 제외 지우기 아 이거 빨아들이는 것도 있네 완전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어 빨아들이는 거랑 너무 쉬운데요 아 오기전에 오기전에 잡아 오기전에 오케 신난데 터지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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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션 대가리 누구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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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시하게 빵이에요 오히려 사즈로가 오히려 사즈로가 끝났어 아니 다 채웠어 끝났어 끝났어 요거 요거 뭐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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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락시 게임 같네 아 안돼 아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닫혔어요 진화를 어떻게 해요? 레오나 생겼다 똑같아요 뱀사랑 근데 그 진화 왜 그게 난 했는데 왜 안 떠? 탭 열어서 그 필요한거 다 먹었는데 아 해금이 안되서? 아니 해금을 시켜야지 할 수 있다는게 억가 아니야? 살게 없네 레오나 해볼까? 여기 좋다고? 탭 눌렀을때 나오는 조합표에 맞는 패시벌 속한 스킬을 먹어야 해당 스킬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는 그게 안먹어져서 안됐다고 하던데? 여기 있는거 모아서 하는거잖아 여기 있는거 모아서 하는거잖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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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 역장 있장 입니다 아 여기있다. 광의 역장 이거 도는거 도는거 별로야 이거 별로인거같아 도는거 아 아 이거 그거네 뱀서야 그거 녹이는거 초반에 좋은거 초반에 좋아 좋긴함 녹이는거 마늘 마늘 매늘 나쁘지 않죠 매늘에 손 소나구 아 소나구랑 이거 해야되는데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방패타격 모르니까 방패타격 먹을까 매늘 매늘은 먹은 이상 찾아다녀야돼 이게 매늘이지 시태틱 어 나 이거 먹었잖아 시태틱 아싸 전기 시태틱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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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틱 맨을 뱀서야에도 맨을 골랐으면 파닝을 자 이 악물거야되거든 아 이거 이거 기다려봐야되거든 두자리밖에 없어요 요거랑 요거니까 요거 요거 나올때까지요 이거하자 찾아내면 이럴때 내가 오히려 찾아놔야되 이럴때 맨을 세면 귀여운 발사기 귀여운 발사기 이렇게 클래식 이렇게 클래식 조합되는거에요 아 그래? 아 이렇게 이거는 이거랑 아아 아 그런거야 여기 그니까 얘는 얘는 체력이랑 뱀서랑 똑같다니까 아 그니까 똑같은데 아하 나 마늘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 그럼 나는 요거 요거 하트 먹으면 되죠 그럼 이거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아 이거 이거 먹어야지 나니까 봐라 스킬 있잖아 아 아 그리고 보스 잡아야 그 확정으로 뜨니까 보스 잡을때까지 오랜 만들어놓고 칼부 어우 하트 여깄다 아 여기 표시되네 됐다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되겠네 아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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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거 내가 조합을 못해가지고 안 뜬 Campus 티버 궁 아무거나 넣고 나머지 필요한거 남으면 먹으면 되겠지? 근데 시태틱할게요 진화하니까 빵 재밌는데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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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딱딱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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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쓸 필요도 없어. 오지름못해 오지름. 무기끼려 합치는 것은 있을지도 몰라요. 밥에 꼈기 때문에 빵 Auf! 딱! 아아잠깐만 야 나 레오나야 나 레오나야 우 우 우 우 우Г 우 우 진화 저 레오나예요 저 범위 넓어졌어요 저 레오나예요 그냥 들이대면 되요. 저 레오나입니다. 문 여세요. 저 레오나입니다. 아싸 체력 체력 높여야 돼 체력 그래야 방어력이 이게 올라가 이게 보호막이 올라가 수치가 물론 쓸 일은 없지만 랭 되게 버티넨 이자식 어? 허접한 자식이 그게 엥기지? 이자식 이어어어 이 비벼 서로 비비면 누가 이기게 비벼 비벼 내가 이기죠 개틀링토키골 잘하고있어 내 처치수 측정기가 따라가기 벅철정도여 저거 뭐야 아 부딪힘 안되나봐 뭐다 뭐다 들어오질 못해 내 영역으로 내 영역으로 들어오질 못해 영역 전개 들어오질 못해 아까 여기서 내가 막혔잖아 조금 이거 다음에 막혔나? 아마 다음에 막혔을텐데 진화하니까 애들이 뚫지를 못해 영역 전개 어 한숨 잘꺼 근데 이 목도 좀 뱀소 목 같은데 얘 먹개비같이 생겼네 나쁜거 같은데 이 먹개비있지않아요? 어 나왔다 비벼야겠다 비벼야겠다 음 음 음~~~ 잠모비 신경쓸일이 없어 잠모비 알아서 죽었어 토끼총 왜.. 토끼총 진화안해 아...토끼총에 맞는걸 먹어야되지 아... 그래서 안뜨는구나 방어력 범위 전개 내가 여기서 죽었거든? 죽고 싶어도 못죽죠 일부러 갇히려고 해도 못 갇혀져요 왜냐? 이 영역 전개 때문에 음 범이 또 이렇게 넓어졌어 렉사이 형성 생성 아 나 지나 하나 못했는데 나 지나 하나 못했는데 어떡하죠? 렉사이 어딨어 R을 부숴야되나? R을 부숴야되는 것 같아요 안돼 R을 부숴야되나? 돌파 아 아 아 마지막 아 아 저거 무조건 맞는거에요? 아님 내가 그 경로에 있어서 맞는건가? 아 아 아 아 마지막 아 아 R좀 깨? 참 총이 없네 오케이 나 렉사이 이제 알았어 아 렉사이 알았어 이제 아 아 아 아 아 이건 뻔하거든요? 피해 한번 찍고요 방어력도 하나 찍고 일라오이 할까? 일라오이 해야지 친구랑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 친구랑 어떻게 함? 아 일라오이 파티풀이에요? 징크스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나 진짜 알았어 나 보스가 있는지 몰랐어 플러스 눌러요 아 이거? 아 혼자 해볼게 내가 보여드릴게 징크스 하면 15분 전에 뒤짐 내가 진화를 안해서 그런거야 진화하면 돼 업그레스? 저 보여드릴게요 자 경험치 먹고요 해시브도 봐 아 이거 해시브도 얘는 cool 피해량을 잃은 채로 비해 아아 처음에 쏘고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막타로 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앤 피시모가 별론거 같애 근데 이 앤 피시모가 별론거 같애 패시브랑 스킬을 같이 쏴야지 패시브에 쿨감 달린걸 모르는데 아아 아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 이렇게 실제 징크스 그 터진 것처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이 동석들 이 동석들 이 동석들 꽤 이 동석들 이거 이거 좋아보이는데? 오오 이거 그래 이거 사기야 이거 뱀소에서도 이거 투사체 개수 뜨면은 사기였어 이거 내가 이거 티버? 티버는 누구야? 얘가 뭐지? 야 티버 해봐 티버!!! Q 2 긴장된다 4 왕찰됐어 마우스 커서 크기 왜 안나와? 마우스 커서 크기 왜 안나와 분명 한걸 여기 있는데 아이스 커서 빵이에요 마지막으로 딱 때리면 좋아요 저 원래 있는데 뭐지? 뭐지? 저 원 안에 있어야 돼 어? 어? 아싸 이거 4열차야 4열차 4열차 따라간대 약간 친구 많은 징크스네 이거는 아싸 신난다 아 스프라스 캤쓰 아 스프라스 캤쓰 아 트빅 네 히버가 다 밀고 있었어 히버 이 새끼 어디 갔나 했더니 회복의 재단 준비 완료 근데 어차피 체제는 있어요 굳이 먹을 필요 없어 오케이 오케이 량 오케이 따라가 따라가 히스테티 오 신난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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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로 터뜨리고 신난다로 터뜨리고네 신난다아 터트리고 저기 들어가보라고? 어디 어디 들어가? 아 저기 저기 있었네 오케이 여기 어떻게 된거야 뭔데 이게 기아블로 같은거 아 얼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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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빵 얼어버리니까 너무 좋아 아싸 대중교통 신난다아 근데 헷갈려 저 대중교통 헷갈려 좀 싫어요 사실 그치 잠깐만 티버 아 근데 이거 없는데 이거 안할래 시스테틱 할래 아 야 안와 그치 죽었나? 죽었네 선체로 죽었네 야 안와 했더니 죽어있었어 여행 자 이시게 막상 이걸로 먹고 이걸로 먹고 이걸로 먹고 또 쏘고 또 쏘고 또 먹고 또 쏘고 또 먹고 또 쏘고 또 먹고 얘는 뭐였지? 다리 어 다리 있어 또 쏘고 또 먹고 또 쏘고 또 먹고 계속 계속 또 쏘고 또 먹고 계속 신난다 또 쏘고 또 먹고 또 신난다 또 신난다 계속 신나 계속 신나 계속 굴려야 돼 이거를 계속 신나 계속 신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나 이제 진화 나 이제 곧 진화 나 칼날불매랑 숫잡아요 야 곧 진화 또 신난다 간다 없다 안次 안타 옆 E E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나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어 티브가 뚫었다 아아 아 잠깐만 못들어가 체제한다 체제는 있죠 신난다 오 됐다 끌렸다 오케이 집중력 오케이 집중력 아 아 아 오케이 신난다 자 이제 빠져나갈게요 킬 했으니까 신난다 어 죽이 보스 죽인거 같은데 왜 보스 어딨지 죽은거 좀 Inside 흐흐흐흐흐 야 이거 주모야 자 진화 됐다 드디어 진화 싸중부면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나 그다는데 이거 예 둘러싸이기 근데 싸중부면량있어가지구 집중포화에요 뱀쏘 얘기하지마세요 집중포화입니다 집중포화 신난다 신난다 오케이 키태틱 키태틱도 진화 되거든 신난다 신난다 헷갈려 아니 이게 모바고 내꺼랑 헷갈려 저 질 이거 그래 시작 키보드 못갖고 저 열차도 못갖어 신난다 으아아아 핀난다 아 뭐준줄 알고 또 피어있어 으아아아 호호호 호호호 신나는다 계속 나와 치자치기였어 이거지 레오나는 좀 답답한 맛 있었는데 시원시원하네 어? 이거지 이 맛이지 자석이 안나온다 됐다 구축 털 구축 도축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개가 진화가 안돼 풀타임이랑 열차가 뭐였지 아 열차 돼 열차 열차 먹어야겠다 아 그 다음에 열차 열차는 진화가 돼 아 먹을때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아 신난다 아 지금 등극기를 안쓰는데 그냥 떼고있어 됐다 급행 열차 폭발을 일으킨 뛰어올림 골드도 나옴 에어봉까지 시킴 렉사이 만나기 전에 레벨업 해야되는데 티브 어차피 안되니까 이거 먹을까? 이속 돌발 엇 구슬이다 구슬이다 깨빡 으어어 우어어어어 상시 신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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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발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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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訂閱. 야 가고싶은대로 가야되는데 아 귀여운 터경운 발사기 쿨감 나 쿨감 나왔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아니면은 방어가 좋으니까 요거랑 요거 근데 방어가 효율이 좋으려면은 체력 와 넓어지는데요? 오 넓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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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틱? 사자의 비가 이거 좋죠 쓱쓱 쑥쑥 쑥 쑥쑥 쑥 쑥쑥 쑥 쑥 쑥 쑥 갈갈갈갈 레오나랑 저 갈갈갈 너무 잘 어울리죠 스윗스 어딨어 이거 이거는 또 그거랑 비슷하네 광부 뱀사랑 똑같네 퀘스트 주는걸 빵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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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골드? 어 골드? 시너지 좋은거 아냐? 시너지 시너지 야 시너지야 이거 오 시너지 체력 점점 드러나 무젭 시너지 흐음 시너지 시너지 흐음 방어력 펌이 늘어나 방어력 때문에 오오오 오게 아싸 소용돌이산가 나 진화 다 되는거 아냐? 돈 엄청 먹어가지고 체력 엄청 늘어나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움직여? 아 얘는 좀 주변에 때려줘야되요 좀 맞을 필요가 있어요 체제는 있기때문에 괜찮습니다 봐봐 근데 왜 체력이 더이상 안들어나? 나 돈먹으면 체력 늘어나는건데 아 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 아 이건 뭐지? 뭔데 뭔데 이게 아 오로라? 오로라 아는사람이에요? 뭐지 아 오로라도 핵은 돼요? 추가된거야 이거 최근에 나온거야? 뭐 오오 헛구멍 나 이거 복구모야 뒤집네 뒤집네? 돌파 오오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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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 퀘스트죠? 이런가? 아래에 있네 어 또 왔어 또 오케이 먹고 오케이 건틀릿 데더가 윈캐스트하러가 나중에 저거 먹으면 돼 저 뭐야 자석 먹으면 알아서 먹어줘 다가 으 으 자 자 오 이거 좋은데? 어 피로회복자가 났나? 2번 좋아요? 오 알았어요 나 커졌어 거미 크기 어 뭐야 뭐야 나한테 와 어 히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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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속 하나 골라주고요. 광희 역장? 아! 겹치는데. 일단 이속 골라주고요. 아싸 신난다. 스킬 가속. 피해량. 치타. 어 이거 나갔잖아. 아 근데 겹. 겹치는 거 하고 싶은데. 스킬 가속. 스킬 가속. 아직. 아직 여유있어. 스킬 가속. 어 무기 레그러리야. 저 안없어지겠죠? 아 장거리 어 0.4격 좋다 주변 적한테 스플레시 전지가 필요하게 아 미소 흐흐흐 흐흐흐 아.. 다 떨어져 쐈 아.. 치명타 티버 뭐를 진화를 못하지? 다 진화되죠 지금 하나 무기 하나 겹치는 것만 고르면 되죠 4번 안 돼요? 예? 치타? 치타가 없으니까 짜증나네 아 전지 저거 저거 먹어야 돼 오케이 됐다 접친다 빵 하나빼고 다 진화하는데? 하나빼고 다 진화해요 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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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니까 신날 수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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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만 그만 신나 신나라 신나라 신나 오케 안되겠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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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크리스도 껴야되는데 나 오로라 오로라 밑에 있어 일단 오케 신난다 됐다 이제 진화 이제 퀴스티 하러 갑니다 오케 아 아이씨 이게 말이 돼? 아 말이 돼요 이게? 왜? 아니 가둬놓고 말이 돼요? 어? 왜 여러가지 올림 진화나 하지 거처음이 없다 아니 내가 여러가지 올리고 싶어서 올렸습니까? 진화가 안되니까 그렇지 일라고 해야지 무기 안짚고 패시브 집었잖아 뭔소리에요 그 아까 무기는 진화 못하는 무기에요 촉수 하나당 체력 재생 2 증가 촉수 하나당 체력 재생 2 증가 촉수 어? 또 만들었어 아싸 개꾸르잖아 아싸 아싸 촉수로 개패는데? 일라오이 개좋은데? 자 일라오이 이 촉수후리키 촉수후리키가 요거니까 요거랑 어울려 오 이거있다 이거 어울려 개트륨 토끼건 개트륨 토끼건 아싸 요 쿨감하면 촉수 진짜 많아지겠다 그죠? 그리고 소형들이 장갑하고 도는거 아 그냥 도는거야 항아리를 찍어버리고 일라오이 패시브 잠겨있어서 진화 못한다니까 25렙 한번 찍어야 돼 이거야? 쿨 이거 잠겼어요? 씨바 안해 홍보 아이 귀한 미적이야 진화 안해 깨요? 아 그래도 난 진화하고싶어 레오나야지 별로 재밌지는 않아요 게임이 빨라오이는 업글 많이하고 일맵에서 25레벨 찍고 시작해야만 개구데기 방장님 직박이염 야구 끝나면 납치해서 비교군으로 세울까요? 그게 뭐여? 비교군으로 세우는게? 잘하는지 못하는지요? 잘하는지 못하는지요? 뭐 나 약간 레오나 나 재능있음 나 궁거리가 좀 맞는거 같애 방어는 없지 뭐 이게 방어라고 또 어울리죠 방어 먹으면 돼 레오나라는 이런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방패타격 가면 돼요 그냥 뱀서했던 데를 떠올려 그냥 잘 모르겠으면 주력 키우면 돼 잡다 아구리하게 올리면은 레벨만 뜰 확률만 쭈름 뱀서 아니라며요 그니까 뱀서를 떠올리라고 한거에요 뱀서처럼 한다는게 아니고 뱀서를 떠올려 근데 뱀서는 아니에요 집중포 집중포에요 유미 테스트 생성중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쉽게 쉬워요 어렵지않아 유미 봇 이거 안나왔죠 이거 안나왔어요 칼날 부메랑 이건 나왔죠 그럼 칼날 부메랑 갑니다 칼날 부메랑 아 나왔다 저 얄무의식구 방어력 나왔어요 레오나는 방어력 엄청 좋거든요 어 획득 반격 있었어?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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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를 획득할때마다 체력을 얻습니다 빛축가다 골라봤는데 별로였어 이것도 별로야 이속해야겠다 키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항아리 이거 없어 티버 하지마 스킬 가속? 추사체 개수? 아 얘 없었던거 같은데? 가속이 없었던거 같은데 이거 그죠 개수 안되고 가속해야겠다 가속 아! 아 추사체 개수했어 그저 신 짜증나네 진짜 돈 꺼져어어어어어 심 짜증나네 진짜 아 붓을 그만 붓을 그만 아 투사체 골랐어 짜증나 진짜 도돌돌이 어 나 이동속도 돌돌이 이거 시태틱 시태틱 가자 방어력과 체력은 현상의 앙상블이니까 아싸 넣어야겠다 지금 안나야지 연료전지 지금 안나 어 지금 넣어 지금 넣어 오케이 이거 자 두개 진화 자 두개 진화요 어어 세개 진화 일단 여기 겹치는거만 이제 고른대 무기 오케 네개 진화 끝났다 레오나야 네개 진화 끝났다 레오나야 네개 진화 끝났다 잠 못많은 아 내가 저쪽에 안있으면 안쏘나 아니지 쏘지 타오르는 단공 이거 뭐 지금 이거 다 찼는데 이거 안되면 안되는거야 이동속도 어어 아 아 아 4 5 5 5 5 야 이속이 빨라가지고 저 투사체를 맞을 일이 없어요 던지다 방어령 오케이 노란색 있었어? 아 이제 여기 원하는게 하나 안 나오나봐 나 왜 이렇게 욕심나지? 다 먹고 싶은데 여기 어? 아 이거 2레벨 2레벨 하자 여기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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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안나왔고 가입하자 엑과 엑과 해가지고 어차피 못먹어 퀘스트 유니 퀘스트 아 이거 이건가? 아닌데 끝났나봐 으 레벨이 너무 나눠져 있어 짜증나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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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전진해야되는데 오케이 노란구슬 큰 경험치 나 이거 안먹어겠어 됐다 됐다 아 쟤 나왔다 개새끼 아 저기다 쐈어 아 커서 안보여 짜증나 불합리해 띄워라 지금 띄워라 지금 띄워라 아싸 이제 지나 지나 호용 호용하시겠습니까 호용하시겠습니까 스탯티드 호용하시겠습니까 스탯티드 호용하시겠습니까 호용하시겠습니까 포용하시겠습니까? 포용하시겠습니까? 아니 필요 없는데? 이거 쓰레기인데? 쓰레기 찍혔어 쭈욱 개쓰다 옵스 아아 스태틱 저 애기 왜 이렇게 안죽어? 스태틱 멈추어 신화 아 왜? 아 사라제 아 기다리고 그랬다 아 아 기다리고 그랬다 넌 어 진짜 커서 위무캐스트 너무 아래에 있는거 아냐? 아 죽게 자 이제 유미캐스트 태로합시다 아잉 아 자상 먹고 싶은데 됐다 아 죽게 아 아 아 아 아 아 Mack, Red Gel 끝나.. 끝났잖아 이..이거 갈까? 골드 횟득할때 받아 이거 적금 카드가 그 끝나고나오는 그거요 살레바리 카드 어디있어? 잠깐만 그만 어디있어? 아 어디있냐고 와아 아 대파 쏠려고 하는데 어 불험리해 진짜 아 찔끔찔끔 주는거야 이거 없어가지고 레벨업 못했잖아 무조건 무기부터 올려 무조건 아니 무조건 업그레이드 무조건 업그레이드 무조건 이씨한 사탕 아 나 레오나 안해 구른거 같애 밑에 경험치를 올리지? 아 진화가 1순위라니까 저기요 저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멘사에요 지금 언제 멘사된 저 비공식 멘사에요 회비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혹시 멘사에요? 흡 흡 회비 내려 로 아 그게 안좋게 떴어 이속이 뜨면 안 됐어 아까 레오나일때 그죠 개 쓸모없는데 개 쓸따리없는데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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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토끼 여기랑 어울리는 거 하면 되는데 어울리는 게 없나 경치? 경치가 없어 아 괜히 경치골 났어 뿌 방어 뿌어 가자 시원시원하구만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레벨업을 해야 빨리 갑니다 레벨업 승기 일단 콜라 일단 콜라 콜라 이 시키야 뭔데 저거 박스? 뭐 박스 먹는거야? 뭐야 뭔데 이게 박스가 뭔데 치타 치타 가야죠 아 짜증나 범위 크기? 치타 치타는 웃고있다 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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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것도 좋아보인다? 지금 초반이니까 적금카드 이거 하자 체력 잘나와 아 이거 시트틱 버거 그냥? 시트틱 버거 카드틱 버거 YUMIPOT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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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자유석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자유석 사라졌다 어? 사라졌나? 사라졌나? 앗 사라졌나? 근데 어차피 그 끌어당길 거 별로 없었어요? 자서 아니 어차피 할 거 없었어 거꾸머 거꾸머 수영들이 잔다? 거꾸머 너 뒤질래? 크레이븐스! 빠이빠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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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야 안죽어 됐어 됐다 나 타진화 다 이제 나 타진화 다 얼어 뒤조 얼어서 다 뒤조 나 타진화 endo PD 오케이 대중교통 다지노 이ẻ 보스 잡음 끝 다지노 보스 잡음 끝 토끼 강력폭발? 야옹영옹 야옹영옹 되나? 오 되네? 야옹영옹 바이 바이 칼날 보며라? 아 이속 있어 나 이제 진화 어 오케이 진화 진화 이제 나 진화 끝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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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벨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잘하세요 저거 인사해요 아 나 이거 커서 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커서 키우고 싶은데 아 나 쟤 싫어 짜증나 진짜 근데 쟤 되게 약하다 공격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네 아싸 또 진화 되게 약해 나 딜 미쳤어 지금 또 진화 이것도 남겨놓으면 그 카드 오랫동안 유지되나? 또 진화 기산물 뭐지? 마저 기가 아 이거 나가졌어 야 안가져 아 이거 나가졌어 시 장거리 아 이거 별로야 데미지는 높으니까 스킬 가속을 올려가지고 있을 때 먹죠 야 이제 기틸이 너무 세다 오늘은 족족 터진다 빠이빠이 오오 오다가 끝나 오다가 끝나 야 오다가 끝나 야 오다가 끝나 와 오다가 끝나 이거지 화력이지 화력 서포터 키워봤자 의미없죠? 원딜 키워야죠? 시으으으으으 Promise 계속신나 어떡해? 계속신나는데 이 패시브와 딜에 이 선순환 미쳤어요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이게 짐코스야 딜이 좋으니까 계속 잡고 계속 잡으니까 레벨업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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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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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근데 지금 안먹을래 아 야 먹을래 와 그냥 그냥 녹아 그냥 아 먹어 하나 남았는데 아 나 하나 레벨업 하고 먹고 싶다 아 아이 형 봐봐 아 전지 먹을 필요도 없어 지금 내가 내가 대표야 내가 내가 코스 어딨어 도망다니는게 아니야 내가 사냥하러 다녀 이 뱀서도 자기가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와야되는데 나왔다 나왔다 됐다 이제 끝 배운치를 먹어 설치만 저기요 제가 알아서요 저 멘사에요 아멘 아 나 진화하고 가야되는데? 오케이 올지나 올지나 연락해 올지나 깼다 이거 여기 보스 누구야 여기? 사장 나와 사장 나와 연락해 뭐 스프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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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되게 악하잖아 되게 악한데요? 후라이어? 아 설렘 아 아 아 분명히 이렇게 하는건데 왜 내가 맞은거야? 어처구 없네 아 두번에? 아 게임 잘못만들었네 어 골드 시킬가소 이건 골드죠? 솔직히 골드를 올려야 또 선순환이 되죠 그 다음 시야세계 실험실 이거 프라이어 좋아요? 프라이어 까지만 할게요 레오나 사기요 레오나 사기요왕 진짜 억지로 왜 하는거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놀랍게도 억지로 하는게 아녜요 으아아아아아악 프라이어 하면 딴거 못함 프라이어 하면 딴거 못함 개사기 채림데 못 깨면 웃짬 잘 모르겠고 스텝 스텝 헤헤 럭 스텝 레오나 사기 스텝 럭 럭 스텝 시킬가속 피해량 일단 기본빵 쳐주는 피해량 가구요 킹규 아 이것도 있잖아 돌리는거 짜증나네 체력재생? 별로 안하고싶은데 시킬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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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가속은 먹을거 저거있죠 진패스 게임당 한번 돌리는거 어 뭐야이거 어 뭐야이거 아 내가 조정을 못해 아 막싸워 그냥 얘가 아 한번 더 누르면 풀려요 안풀어 안풀어 왜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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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크기? 어 범위크기 좋아보이는데 범크 범크 범크갈까? 근데 이것도 좋은데 프라이언은 가까이 있는데라 걷오노? 왜? 풀 때 피를 채워서 아 안풀면 어떻게 돼요? 안풀면 알아서 알아서 회복하긴해요 프라이언은 피깍기면 더 좋죠 꽃병을 파괴하세요 꽃병을 파괴하세요 7개 광부뱀서 따라있죠 꽃병을 파괴하세요 7개 광부뱀서 따라있죠 아 아 보스가 내 길을 막아 벌려버렸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개사기잖아 이거 개좋은데요 얘? 어 임무 실패 아! 밀잡고 나온대? 아 저거 안먹으면 좀 차이 큰데? 먹은거랑 안먹은거랑 필수인데? 무조건 성공해서 시켜야되는데 이리와 이리로와 이리로와 아 가만있어도 알아서 터져서 나오네 샤자의 비가 샤자의 비가 샤자의 비가 샤자의 비가 아이고 좋죠 1레벨 지금 체력 낮아가지고 오히려 좋거든요 없 gdzieś 앗 피나 채울까? 피나 채워야겠다 툴 이유? 전혀 없죠? 헤오리 칼날 기본 스킬 진화 못하는거 아쉽네 이번 시킬 방법은 OK 저 지금 이거 너무 센데요 지금 저 이거 간당할 수 있어요? 나 맞으면서 그냥 막 돌아오는게 되는데 아 체력 채우는거 먹어서 오히려 안좋아 오히려 손해봤어 족발 할퀴기 아 근데 족발 할퀴기 이거 진화 안되죠? 아 하트 하트 먹었어야 되는데 나 이거 왜 골랐을까? 잠깐만 시태틱도 안되잖아 아 부졌다 안풀어 왜풀어 내가 왜풀어? 내가 왜풀어? 내가 왜풀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부름 안풀어 안풀어 보스랑 짱뼈 보스랑 짱뼈 그냥 아 근데 이거 망캐야 와 개삭이다 진짜 피가 그냥 차 그거 끝나고 또 피차고 미친거 아니야? 망캔데도 좋아 어? 나 망캔데도 깨는거 아니야? 또 차 토지든 말든 피우 때리면서 피우 족발 할퀴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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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가 가 왜 저러가야 왜 저러가야 잠깐만 저쪽 가면 안되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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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잡아야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강화 힐스타로 가야지 이번엔 자 하나 지나 시켰어요 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퀘스트 깨러갑니다 이거 개삭인데 이거? 프라이어 와아 프라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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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이거 아이템 챙겨주니까 이거 돌돌이거 이거 못쓰잖아 나 그러면 나 스킬을 못쓰잖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나 못쓰잖아 잠깐만 와 어깨야 진짜 근데 이거 주력인데 족발이 아 두개 못했어 성공 폭풍 보스랑 맞짱 맞짱 뜨는 캐릭 그치지 않은 폭풍 날 막을 수 있을까 render 시작 저거 일부러 나갔음 오케이 얼음 정렬 아이구 Join 망캐라서 다시 아 진짜로 근데 망캔데도 이정도야 진짜 개사기 아니야? 체력 얘 무조건 체력 먹어야 되고 얘 진짜 개사기다 레오나 개구려 레오나는 딱딱하긴 한데 개미지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 악순환이야 이게 애들을 잡아야 쎄지는데 애들을 못잡아 그냥 버티기만 초반에만 오지게 버텨서 안정감있고 그 다음부터 조짐 그니까 서포즈 킬 먹으면 안돼요 한 판만 하신다면 어디 가신? 그 저기요 잘할게요 저 멘사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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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냈어요? 아 뭐 멘사세요? 어떻게 돈을 내게 됐다 됐다 챙겨놓고 체력 초반엔 의미 없지만 체력이 의미 없긴 하지만 체력이 의미 없긴 하지만 챙겨놔 일단 나왔을때 먹어놔 잠깐만 프라이어 저거 여기 시태틱도 먹으면 돼 시태틱하고 이거 이거 체력으로 관련된 거 다 세 개 다 먹으면 이거 다섯 개 다 할 수 있다 개꿀 이거 근데 이거 이거 공격력이라 이거 좋아 없던거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족발 앓히기 오케이 그리고 구매랑 아이 필요없어 최후의 도시 와 이거 진짜 사기야 이거 보스랑 맞짱 뜨는게 말이 안돼 이런 캐릭터로 만들었지 아무튼 뭐 만들었으니까 쓸게요 저는 이거 안써도 깨는데 이왕 만들었으니까 어우 이거 어울리는거 요거랑 족발 힐킥이랑 어울리는거 케이스 뭐야 결승전까지 향해라 아싸 축해 위기 체력아이템을 떠드... 뜨린다 야 이거 진짜 0점 사격 좋은거 아니야? 체력.. 나 이거 체력까지 차? 풀어 어? 쟤 안얼었다 아 어렵다 키버 ? 키버 필요없고 아! 여기 석자 오케이 이거 잠깐만 무기 이거 뭐야 아 이거 치.. 치명타라 좋긴 한데 적 처치시 체력이 회복됨 지랄이죠 이거 어? 막으면? 아 방어력 아 아 투사체 갯수 갯수 같다? 근데 얘 얘 근데 투사체 갯수 없는데 경험치는 그냥 얼음 갑옷 장렬할게요 얼음 갑옷 장렬해서 방어력 올리면 되잖아 얘 방어력 올리면 좋아 하이튼 말이 많지? 저 멘사에요 이미 하나 두개 이거 확보해놨어요 자 이거 발 아 아 시킬가속이 낫겠지? 어 시킬가속이 낫다 여기 할거 많다 시킬가속 시킬가속 하나 챙겨주고요 아 자 뭐 피가 차 미 shut어 수eta 그럼 자 제킬가가 에서도 절대 미포를 먹지마 시킨가서 미포 어딨어? 나 왜 안보여 나는? 나 왜 안보여? 미포가 없어졌어? 아 짜증나 저 랜살 피해렴? 저 랜살 맞든말든 긁어 맞든말든 긁어 저 랜살 얼음 갑옷 좋은데요 이거? 오케이 다 진화 가능이야 나 하나 여기에 맞춰서 하나 올리면 돼 방어력만 먹으면 돼 방어력 얼음 갑옷도 어울려요 맞으면서 싸우느라 방어력도 올리면 좋을 듯 아 보스 아 이거 아 이거 보스 할때 이거 하기싫은데 아 이거 먹기싫은데 무적이야 무적이야 그냥 맞으면서 싸우면 돼 그냥 오케 신규 이거까지 나왔다 그럼 봐봐 이거 되고 이거 다 되는거 아냐? 5레벨 올리는게 나..날까? 고민되네 근데 이거 올려놓는게 낫겠지 방어력 실로 딱 채워놓는게 뭐지 열차 개구려? 열차 좋거든요 어 저기있다 안돼 봤사 무접 무접 떴어 아.. 좀 덜 보면 돼 터지든 말 돼 아 빨빨빨빨빨 터지든 말 돼 쪼파리 할퀴기 아.. 컴온 쟤 맨사야 하하하하 뭘 알아? 어.. 유미큐예요 골동풍 파괴자 어.. 어딨어 적이 죽을 때 골드를 떨어트립니다 피해량 이거 좋다 이속 빨라지거든? 이동 속도가 100 증가하잖아 또 이게 증가 시너지 프라이어와의 시너지 죽게 제가 육성을 잘한 거죠 보스다 반도 과응 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용 아 근데 골고루 올라가 짜증나게 됐다 아 저거 자동으로 이게 저게 너무 싫어 죽은 다음에 터지는거 내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게 짜증나네 아이 뿌라이어는 막껏 때려야 되는데 이게 죽으면서 터지는게 너무 짜증나 아무것도 못 때리게 됐어 오케이 이제 보스 하나만 나와라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나오는데 오케이 진화 우짤래 이제 우짤래 우짤랑스 굿냥 굿냥 나 가만히 있어볼게요 우짤랑스 깼다 이거 우짤랑스다 우짤랑스 다 없어져 내 주변에 나 얼음이 갑옷도 있고 흐흐흐 아 잠깐만 아 아 재미없거든 야 재미없어 친구들아 재미없어 아싸 스킬 스킬 엄청나요 미친 스킬 아 독두꺽이 꺼져 자 이제 지나 스킬 지나 pastor 아 잠깐만 왜 이게 나와 나..나 지난데 어? 나 왜 지난데 아 오랩이 아니네 얘 아니지 짜증나네 짜증나네 자식을 먹어야지 됐다 됐다 이제 먹어 DBLB 폭탄 그냥 다 맞고 다녀대 왜냐? 이게 프라이어니까 퀴스트나 하러 가야겠다 아 퀴스트나 하러 가야겠다 좋고요 퀴스트나 하러 가야겠다 헉 잠깐만 헉 아아악 아아악 아 나 갇혔어 아 나 시간 2가씩 썼죠 갖다 박으면서 박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오케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CI 아아악 독두꺽이 꺼져여어어 나 갇혔어요 자 카드 먹으러 갔는데 자 보스 잡으러 갑니다 쭈욱 쭈욱 자 어딨어 보스 어 계속 좁혀져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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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아 안달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축해가 아니죠? 제가 잘 키운거죠 야쓰 축하